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언니 어? 없는 게 낫나? 이거 뭐가 낫지? 불러줄게 받고 왔어요 이거 아니야 필터 없애봐 어? 이거 이것도 괜찮아 없는 거 이거 아니면 이거 오케이 점점 갈라 일단 일단 아레나 지금 에? 왜? 꺼졌어? 잘 되고 있어요? 어떡하지? 연결이 안 잘 불안정하네 이걸로 했어요? 잘 안된대 아 그럼 어떡해 어떡해 나 이제 잘하라고 했는데 꺼졌어? 아예 멈춰 있어요? 왔다 갔다 인형같이 그냥 있어 이렇게 사진 찍으라고 내가 셀렉한 사진 올려도 돼? 응 어울려 내가 올린다? 어떡해 그럼 화질 좀 낮출까요? 다시 켜야되죠 다시 켜야되죠 흑링 찬양 뱅 뱅 뱅